길이가 길다가 짧다가 아직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누구랑 통화하면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걸까요? 여친이네, 여친.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물어보면 별론가요? 얼굴 한 번 보여주죠. 대표실로 와요, 그럼. 대표실은 너무 산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보다 호텔 공간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? 여기 직원들 동선 쾌적한 집 둘러보느라. 여친이네, 여친이. 또 다른 멈춰지지 않을까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